운동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 자기 방법만 고집하고 가묘하는 사람 강제 반복을 너무 시키는 사람 여러분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둘 많게는 셋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저는 혼자 운동하는 걸 선호하지만 보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처럼 혼자 운동을 선호하지 않는 이상 휴식시간이나 서포팅 등을 고려했을 때 혼자보단 둘, 둘보단 셋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 운동 파트너들 중에서 혼자 운동하는 이만 못한 여러 유형에 대해서 재미삼아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악의 운동 파트너 7가지 유형 가시죠 첫 번째, 같이 운동하기로 해놓고 펑크내는 사람 여러모로 짜증나는 유형입니다 운동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까지 조정했는데 펑크를 내면 괜히 손해본 느낌이죠? 시간이 금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매너있는 운동인이 됩시다 두 번째, 운동 지각해놓고 오래 하는 사람 두 시간 넘게 운동해서 힘도 없고 배도 고파집니다 얼른 근성장을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털렸다면서 운동을 안 끝내고 팔 운동 5세트만 더 하자고 하는 운동 파트너 꼭 있죠? 이런 사람이 샤워까지 늦는다면 더 최악이 되겠네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른데도 본인의 볼륨에 맞출 필요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강도가 늘어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운동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 둘 이상이 함께 운동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한쪽이 운동을 리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운동을 하는 건지 레슨을 하는 건지 헷갈리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보조 하시는 건데요? 보조? 아니 그렇게 보조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다고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빨리 내려 보세요 서로 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오로지 자격 있는 사람만이 헬스장 안에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싶다면 당당하게 자격부터 갖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커플끼리 운동을 가르쳐주는 걸 보면 아주 그냥 네 번째, 자기 방법만 고집하고 강요하는 사람 이런 유형은 앞서 말한 2번 유형이 심화된 경우입니다 트레이닝의 기본 원칙인 개별성과 특수성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파트너는 운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모두가 같은 트레이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디빌딩만 또는 힘과 근성장만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흥미입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보면 결국엔 보디빌딩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강제반복을 너무 시키는 사람 강제반복은 훌륭한 과부하 수단이지만 근성장 측면에서 보자면 신경 피로를 누적시켜서 점진적인 운동 강도 증가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매 세트마다 실패 지점을 겪고 매 세트마다 강제반복을 가져가는 것은 되려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강제반복이나 실패 지점을 경험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내 차례에 신경도 안 쓰고 핸드폰만 보는 사람 서로에게 집중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운동을 같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이겠죠? 설마 트레이너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최악의 경우겠지만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휴식 시간을 재거나 수업 취소 문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순간을 누군가 본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회원을 방치하는 쓰레기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오해를 피하는 방법은 태블릿 PC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돈 열심히 벌어서 트레이너 선생님들 오해받지 맙시다 일곱 번째, 약물을 몰래 쓰거나 권유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 몰래 써놓고서 모르세로 일관하거나 쉽게 약물을 권유하게 되는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여드름에서 최대한 사망까지 이런 무서운 약물을 절대 권유하지도 마시고 권유를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한계는 약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넘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악의 운동 파트너 일곱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같이 운동하는 파트너가 혹시 일곱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런 일곱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제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